안녕하세요. 고수행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폐수상전, 폐를 만드는 수법 5가지 문제를 가지고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첫번째 문제, 백하고 흙하고 지금 수상전이 벌어졌는데 흙이 그냥 죽었다고 포기를 하시면 안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폐를 만드는 수법을 찾아내야 됩니다. 자 어떤 수법이 있을까요?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폐를 만들어라. 자 지금 이런 것을 급소 같아 보이지만은 여기를 두게 되면은 백에게는 백은 이렇게 잡으면 안됩니다. 이렇게 잡으면 여기서 폐가 나죠? 자 백은 이렇게 뻗습니다. 자 흙이 지금 여긴 자충이라 못놓고 이쪽을 두게 되면 자 양자충으로 해서 흙이 안되게 되겠습니다. 실패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이쪽을 젖힙니다. 젖히면 막아야죠? 이때 단수치고 놓으면 단수. 자 이렇게 해서 먼저 따는 폐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1로 젖혀서 3으로 두는 수 기억하십시오. 두번째 문제 자 이 모양 잘 기억하십시오. 실전에 자주 나오는 모양입니다. 자 이거는 지금 흙이 두 수 백은 세 수입니다. 자 이렇게 수가 한 수 부족일 때는 귀의 특수성이라는게 있어가지고 수가 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수법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수법을 찾아라. 폐를 만드는 수법 무심코 이렇게 나가가지고는 아무 수도 안됩니다. 안되죠? 네 안되요 이거는 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자 정답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를 두는 수는 아 꼭 폐가 같아 보이지만은 단수칠 때 아 폐가 되지 않느냐? 하지만 여기서 흙이 일로 두게 되면은 백에게도 좋은 수가 있습니다. 폐를 못하게 여기를 뻗습니다. 어잉? 이게 뭐야? 그럼 이거는 흙이 지금 야 이거 봐라 여기를 둔다? 자 보십시오. 못 들어가죠? 한 수 부족입니다. 실패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흙이 일로 두는 수가 맥전 같지만 백이 일로 두는 맥이 또 있어가지고 흙이 실패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정답은 곧바로 젖히는 수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백이 단수칠 수밖에 없죠? 이때 이렇게 폐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폐하는 수법 그리고 흙이 일로 뒀을 때 백 이렇게 두는 수법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문제입니다. 자 흙이 폐를 하는 방법 야 이거는 저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실전에서 이렇게 나왔다 하면은 여기서 이렇게 뻗는 수 야 그럼 이거 죽지 않느냐 야 이건 나만의 생각이죠. 자 이렇게 뻗었을 때 백은 흙이 여기 단수를 못 치고 여기를 끊어버립니다. 어? 그럼 단수 못 치죠? 이렇게 방비를 해놓고서 줄이면은 흙이 잡히게 됩니다. 아무런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폐니까는 바로 이렇게 폐들어가기 위한 모양을 만듭니다. 자 그럼 백은 줄여야죠? 자 이렇게 폐가 되는 것입니다. 자 네번째 문제 자 요거는 어떤 수법이 있을까요? 폐를 만드는 수법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곳에서는 바둑장기 오목에 대한 많은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력발전에 필요한 자료들을 많이 올릴 예정입니다. 구독하시어 올해에는 기력 한두급씩 올리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수법이 있을까요? 지금 흙이 아 이거 빨리 잡기 위해서 이렇게 뻗는다? 이거는 간단하게 자 유가무가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 말도 안되죠? 모양도 나쁘고 자 어떤 폐? 이제는 세번째 문제처럼 요기 두는 수가 폐를 만드는 급소입니다. 흙 일로 놨을 때 백은 여기 못 놓죠? 자 백은 여기 놔야 됩니다. 이때 이렇게 폐를 들어갑니다. 폐가 되죠? 자 이렇게 있는데 그냥 죽었다고 포기하시면 안됩니다. 악자 같은 수를 찾아내서 폐가 된다면 굉장한 성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자 이거는 조금 이상한 모양이죠? 자 지금 여기서는 어떤 어떤 수법으로 폐를 만들 수 있을까요? 어? 여기를 있으면 되지 않느냐? 그럼 뭐 단수치면은 어 이건 비겼네요. 자 이거는 나만의 생각 흙 일로 났을 때 백은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면 따면 됐다서 자 꼼짝 없이 잡혔죠? 그래서 이건 안되겠습니다. 여길 따도 자 이것도 유감호 갑니다. 자 이때는 자 정답은 바로 먹여치는 수법 자 백이 딸 수밖에 없죠? 그럼 다시 따죠? 그러면 또 따면 단수 요 폐가 되는 것이죠? 흙이 먼저 따는 폐가 되네요? 자 이렇게 해서 폐로 하는 수상전 다섯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